2019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를 무장하시고요 세 가지의 증인되는 축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시를 살아가면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증거의 말씀을 사매며 1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아침을 보지 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문제 해결 예를 들면 건강이 회복됐다 경제가 회복됐다 그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요 증거가 아니고 뭐가 증거냐? 말씀이 증거예요 그렇다면 뭐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절대 복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행복자로 부르셨어요 이 행복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어떤 행복이요? 지나온 모든 영적 문제, 나의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복음을 받을 기회였음을 그래서 과거가 행복한 사람 과거가 더 이상 눈물이 나고 상처가 아니라 그게 감사가 되어질 만큼 행복으로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문을 행복하게 누리는 제자예요 복음의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의 행복 속에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그 전도라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제자죠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 걸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게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으로 행복하면 돈 사라지는 날 행복 사라지겠죠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주고 즐겁게 해주면 그 사람 없어지면 행복이 사라집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행복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 행복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자를 붙입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시스템을 준비하려면 그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절대적인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이란 게 계속 지속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행복이 지속되다가 행복이 싹 사라지면 어쩌면 됩니까? 멈추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되는 근원적인 절대행복요 과거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고요 오늘은 언약의 예정 속에 미래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자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내가 계획된 대로 꼭 다 돼야 된다 살아보시니까 꼭 그렇던가요? 사람이 이렇게 딱 맞춰주고 저 사람이 딱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딱딱딱딱딱 기계처럼요 제가 경험한 바람은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는 되더라고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안 돼도요 오늘 오후예요 예배 오기 전에 뭘 하러 어디 갔거든요 딱 서류 딱 내자마자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 지금 다 준비해 갔는데 도장 하나 안 가져와서 얼마 짜증나는 거니까 그럼 그거 하려면 며칠 기다려야 되거든요 또 순간적으로 이거 예배 전인데 도장 하나 안 가져왔다고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또 그래서 내가 역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뭘 다 준비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 속에 있으면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이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는 계속 제자가 붙습니다 만남 속에서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일 속에 누가 붙냐 일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사람이 와가지고요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 행복해하고 여러분 만나면 살아나고요 이런 삶이 매일 반복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어려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형교회 시스템이요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지휘교회로 경기남부 지역 제약 막는 지역문화 바꿀 16관을 두고 대형교회 건물을 대형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에 원단 말씀 드리면서 마음에 섬찟한 게 있어요 메시지 듣는 중에 그게 뭐 섬찟했냐면 우리 다락방에서 유황수 목사님을 능가하는 전도자가 한 100명 중 안 나오면 우리 다락방 문 닫는다 이런 말씀 그냥 하셨고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유치원 목사님 본인을 능가하는 전도자가 안 나오면 우리 교회 문 닫는다 나는 금의 에세 들으면서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경기남부 지역 제약을 맞고요 16관을 막 의리의리하게 지어가지고 랩런트 데이도 하고 핵심하고 역사 일어났다 싶시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주 앞에 가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제자를 못 남겼다면 교회는 드디어 문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조금 늦게 문 닫을 뿐이죠 그래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복음과 전도와 성교가 지속되는 시스템을 남겨라 그게 뭐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키우려고 모든 복구스를 랩런트에 다 묻히잖아요 우리가 전도의 목적도 제자 찾으려고 사람 찾으려고 해요 이런 중에 마지막으로 다 해산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준비하면요 하나님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다 행복한 다 자제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 작정하세요 다 살린다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라도 다 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살린 속에서요 다 만나는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세워라 우리가 메시지를 잘하거나 우리가 가서 기가 막히게 양육을 잘해서 사람을 서는 게 아닙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사이에 저는 사회그래보니까 제가 은혜 받으니까 현장에 양육할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 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기도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보금편지 일과를 예를 들면 들고 가면요 가서 막 대단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가서 잘 말해야 되니까 메시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메시지 듣고 정리도 하고 거기에 충격되는 말도 줬고요 쇼킹한 말도 줬고 기억에 오래 남은 말씀도 줬고 이래가 딱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가서 뭔가를 말하려고 갔으니까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은 걸 가서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걸 역사하실게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일부러 갈급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바울도 누구도 자라나게 하시는 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맞는 언약과 비전과 꿈과 기도와 실천만 찾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기가 뭔지 그것만 알도록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절대전도가 되는 절대제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미자립과 다미족을 햄네트해요 이게 한의 전체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제자는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포럼을 하든지 누구랑 이야기할 때 절대 말로 그치지 마세요 실현되도록 만드세요 성취 속에 있는 증인 되리라 말 안 말해봐야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실현되는 응답을 가진 사람이 딱 가면요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그래서 뭐든지 실천되도록요 메시지의 은혜 받고 머무르는 말고 그 메시지가 내 삶의 실천이 될 만큼 실천 메시지로 잡는 거죠 그게 하나 방향입니다 전체 두 번째는요 정말 시스템은 지속돼야 돼요 지속이 안 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옛날의 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세술을 헌부대에 담으면 터지겠죠 우리가 대형교회 모든 경기나무지역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만들려면요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넓혀야 돼요 깨야 돼요 틀을 그런데 이 옛 틀에 한 게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깨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뭔 문제를 주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알면 스스로가 깨지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줬으라고 깨게 만드는 거죠 틀이란 거는 그러면 절대 전도가 되는 하나님은 세 틀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잘 반복해서 들으시면서요 중요한 단어들을 가슴에 많이 담으셔야 됩니다 내용을 다 기억해야 그 말이 아니고요 전체 큰 흐름 속에서 단어들을 중요하게 마음에 담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말씀 성취에 속에 있는 증인은요 두 번째 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는데요 그 응답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어갑니다 응답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리라 나왔죠 8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다리라 여러분 응답 속에 있는 증인이 계속 제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장은 증거가 가진 사람이 가면요 사람이 계속 붙어요 근데 증거가 없이 충격받은 사람이 가면요 뭔가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속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응답 이렇게 안 하고 응답 속에 있는 증인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무장되어야 된다 첫 번째 응답 무슨 응답이냐 이 응답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죠 이 복음이 내 개인에게 개인화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도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렇게 나오죠 40일 동안 집중시킨 겁니다 그리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부분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내 개인에게 계속 집중이 되어지고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인정되어 주고 믿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세 가지 특징이 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송해요 영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아무것도 문제 없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문제 오는데요 문제 옵니다 근데 문제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진다면 과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었습니까? 한번 책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 알고 계셨고요 여러분이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 분명히 망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안 망하잖아요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의 말씀 성시 속에 응답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의롭다 그냥 칭해놨어요 끝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끝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은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칭이 구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노력을 하고 열심히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믿어지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버렸어요 사단이 아무래도 못 바꿉니다 신분 자체를 주신 권세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웨이 다른 길로는 절대 못 가요 복은 밖으로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과거로 갈 수 있냐? 도망가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되는 것만 다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싹 다 안 될게요 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들풀도 먹이고요 하늘에 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만 책임 안 지겠습니까? 우리 자녀만 그러면 하나님을 방치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계획해 놓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을 경기남부적 제약망린일에 쓰시겠다는데 누가 바꾸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속으로 확 들어가면 돼요 말씀 성취 속에 응답받는 속에 들어가면 돼요 복음을 자꾸 집중하면서 내 개인 걸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가면 돼요 그걸 보고 절대 미션이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다 말했어요 개인의 직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전도는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전도가 있겠죠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건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내가 연약하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거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무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만 딱 붙잡으라니까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주특기가요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하길 원해요 우리가 내가 뭘 딱 했다 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뭘 말할 수 있습니까? 보금이 완전하고 보금이 모든 거고 보금이면 충분하다 그거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금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싹 다 했다 그게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거죠 보금이면 된다 여기에 응답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만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화입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오면 교회화 된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리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교회 예배 안 빠지고 그런데 시간 지나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배 안 빠지고 오는 게 교회화가 아니고요 예배 속에 주시는 그 언약이 내게 안 되면 절대 교회화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화 될 사람을 안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개인화가 되고요 교회화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함께 전도할 교회화 될 제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전도가 쉬워져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든 사람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건을 보금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눈으로 딱 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게 뭐냐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는 말은 정지하게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 사람도 서질 못하고 나도 일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제일 바릅니다 그럼 기다리려면 속이 좀 타겠죠 아는 데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힘이 있으면 개인화 응답 속에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 기다릴 수 있다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으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저분은 나보다 나이도 젊고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분을 쓰신다 변화시킬 수 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훨씬 빨라요 이렇게 이렇게 다 맞춰서 딱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존도 해보시라니까요 내 마음에 딱 드는 제자가 있냐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주님 마음에 들면 돼요 저하고 권사님들하고 다 안 맞아도 돼요 권사님들이 다 하나님께 맞추고요 제가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언약이 통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지휘처럼요 언약 하나 가지고 싹 다 통일시켜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와 성도들은요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현장 살리는 목회자가로 하나님은 또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 전도하러 가는 전도자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겁니다 공부는 어려운데요 전도를 위해서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죠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요 야구부서의 말씀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께 구하면요 꾸짖지 않고 주신대요 언약 잡고 무조건 축복하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기억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암기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집중력을 주십시오 그리스 이름 안에서 그래놓고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줘요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증인되도록 여러분 하시겠다 안 합니까 이러면 이 축복 가지고 현장의 문화 흐름을 다 바꿉니다 제가 오늘 목회대원 갔는데요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그 성교사님 한 분이 여자분입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세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대뜸 일하는 겁니다 목사님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강의를 한번 오셔가지고 메시지 하는 중에 CVDIP 이야기한 중에 목사님의 꿈이 복음 대통령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거 진짜냐는 거예요 저보고 진짜냐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희는 매주 듣는데요 그거 내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 울어요 왜 우는데요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교를 하는 성교사 입장이고 나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기가 한국을 생각하고 이 다락방을 생각할 때 한국에 우리 다락방교회에서 복음 대통령 한 명 키와가지고 나라 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덕 작년부터 계속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회 중에 복음 대통령 키울 수 있는 교회 없습니까? 그런 게 좀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CVDIP 하는데 복음 대통령 하길래 내한테 확인하러 왔어요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죠 그러니까 그래도 손을 꽉 잡더니 이제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된대요 내가 그러니까 복음 대통령 일어나면 이제 몇십 명 걸린다 아닙니까? 근데 됐다는 거예요 왜 됐는데요 그러니까 언약 잡았으니까 일단 그분은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 대통령 잡았으니까 우리는 매주 들어가고 충격이 별로 안 돼요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분당에 들어와 교회도 충격무것도 안 합니까?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야 우리가 가장 큰 언약과 축복석이 있는데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잘 모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언젠가 판도가 바뀝니다 무슨 판도요? 복음 가지고 나라의 문화가 바뀌는 날이 옵니다 대통령 세워지는 날 지도자가 없잖아요 좌우, 남북, 영호남, 충청도, 서울 다 지역이 있고요 학연이 있고 다 있잖아요 어느 날 복음 가진 지도자 한 명 나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세 번째가 현장화입니다 현장화입니다 현장에 많이 가는데 현장화 안 돼 있죠 막가 선도 하죠 현장화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24시에 하면 됩니다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마음에 늘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가 해외를 가도 어디 있든 간에 아이들이 마음에 있어요 그 24죠 24시란 말은 눈 감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중얼중얼 기도만 하는 게 24시가 아닙니다 늘 품고 있는 게 24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뵈면요 해외 갔을 때가 저한테 카톡이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할 때는 보스톡이 와요 그런 걸 몇 번 계속 느낀 중에 목사님은 저 밖에 계셔도 한국 우리 있는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늘 마음이 품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24시죠 제가 왜 현장화 이야기하면서 24시를 이야기하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은 노예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뭐가 있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왕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총대 쓰면 어깨 으슥할 만한 안 합니까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힘이 있다 보니까 바로는 대단하네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현장에 선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왔는데 목동으로 있을 때 사실은 들에 있다가 여우나 늑대나 사자 고모는 잡혀 죽어요 그러면 중요한 아들을 목동으로 내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들이 원체 많으니까 집에 그런데 요셉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자기가 목동으로 있었으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전쟁에 나왔을 때 여호와는 나의 요셋이다 골레아시 올 때는 칼과 창과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왕이 됐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자기 직업과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할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이집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응답 마음의 말씀을 품고 계시라니까요 2019년에 응답하실 시련 예틀을 딱 벗고요 세틀을 가시는데 절대제자로 절대시스템으로 절대전도 마음이 늘 담고 계시라니까요 그러면 문제에 딱 부딪히면요 메시지 성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혹시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주권이라면서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 문제 아이라는데 내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요 여러분이 시스템 속에 있는 증인으로 시스템 속이 뭡니까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두 해 동안 도라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보금을 한 번씩 다 들을 만큼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려면 계속 치솟하려면요 치솟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으로 계속 인도받아 가려면요 나를 치솟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나의 사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할 건데요 우리 아이한테 작년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여러분이 밤에 주무실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녹취해 보세요 녹취 한 개를 다 듣지 마시고요 쪼개서 들어요 월요일날 1번 화요일 2번 수요일 3번 조금조금씩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10분씩만 말씀 듣고 녹취하고 주무시라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뭐 할지 마시고 눈뜬과 동시에 말씀 틀어놓고 청취하고 세수도 하고 청취하면서 밥도 먹고 청취하면서 다 해요 그리고 낮에 이제 직장도 가고 일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해요 만나는 사람 일 이번 주 오늘 어젯밤 듣고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이 만남과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교회 올 이유가 없죠 왜 설교 듣습니까 그냥 예배들이로요 종교죠 여러분이 메시지가 여러분 만남이나 일 속에 딱 연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있어요 그거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중에 성경구절이 있다면 암성하기도 하고 그거를 남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녁과 아침과 낮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영적 상태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애들처럼 말씀, 기도, 전도 저거 그건 애들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요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제 직분이 목사인데 말씀, 기도, 전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잖아요 개인에 맞게 그걸 맞추시라는 겁니다 만들어내시라는 거죠 일단 말씀 가지고 녹취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말씀 가지고 정취하고 말씀 암송하고 암송한 거를 전달하면서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역인적 시스템이 갖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제자 시스템입니다 일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붙어져야 가능합니다 전도 안 해봤습니까 제자가 있는 현장에는 계속 하나님 문 열립니다 반대로 전도가 딱 멈출 때는 제자를 안 붙여야 하나님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인재를 얻기 위해서 모든 돈을 그쪽으로 다 쓰잖아요 천재 데려오려고 해외에서 돈 돈 주고라도 스카우트 해가지고 빼내오잖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부터 3년치 연봉 10배를 줘가지고 다 빼간다네요 인재들을 기술을 격차를 좁히려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인재를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우리의 사회에 모든 걸 올인해야 됩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를 찾는 그게 삼겹입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성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현장을 막 뻗어갑니다 사람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 사람 보낼 겁니다 마음에요 하나님 현장의 문을 계속 여는데 사람 붙이겠다는 확신이 계속 서요 문화적 기업 성교적 기업 마찬가지고요 이런 제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현장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예비된 시스템을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삼백지 교회 여러분 있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 나라 임하는 말씀 운동한 자리로 바꾸세요 교육자들이 요청해서 내 있는 곳에 내 있는 집에 오늘도 우리 이동탄에 영유치부 다락방 개설했다 아닙니까 가서 하늘 가지고 렘민트 키우자 제대로 전도운동하자 우리 렘민트들을 하늘 가지고 키우자 그냥 키우면 안 돼요 언약에 하늘 가지고 키워야죠 그러면서 우리 세 가지 현장 경기나무 지역 제약 맞고요 삼 현장 살리는 겁니다 왜 돈 붑니까 미자립 다민족 렘민트 살리려고요 왜 중요한 일을 합니까 미자립 다민족 렘민트 살려고 그러니까 단어를 가슴에 딱 담고요 기도를 계속 돌리려 하니까요 하나님 역사 하시도록 중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 역사 일으켜라 언약 있죠 기도하는데 왜 안 되겠냐 이건 적극적으로 하자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도전하자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세 가지 현장을 두고요 모든 포커스를 거치면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셔서 미자립 90% 죽어가는 미자립교회 살리게 합시오 하나님 나에게 경제 주셔가지고 빛의 경제 숨은 경제 전도 경제 주셔가지고 저 다민족 230개 다민족 살리게 합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렘눈드 키울 수 있는 경제를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이 한해 2019년 하나님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이 응답 속에 있는 이 전도가 지속되는 전도운동의 시스템 속에 있는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주신 언약대로 말씀 성취 속에 응답 속에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시스템 속에 있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